경이로운 소문 함께 하겠습니다. MTNW 이형빈 전문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진짜 답답합니다. 오늘도 좀 어느정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 수익낼 종목들 발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난 종목들 리뷰부터 들어가 볼게요. 덕신하우징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41%가 넘어가는 수익 기록 중이고요. 오늘도 선방하는 흐름 나와주고 있고 복합적인 모멘텀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세건, 모듈러 주택, 가덕도 신공항까지. 이 종목의 상승은 어디까지 말아보세요? 네 우선 지금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는 국토부의 모듈러 주택 산업 관련한 활성화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어제 나오게 되면서 모듈러 주택이 전반적으로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부진하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는 섹터가 건설 그리고 모듈러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부합되는 종목이 덕신하우징입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는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재건 테마도 가능하고 또한 가덕도 신공항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보다 조금 더 목표가를 높여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바닥에서 상승이 가파르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대비해서 비중 조절은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추천드리고 줄고 지금 우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요즘은 또 상당히 움직이기 전까지는 무거웠습니다. 실적에 대한 평가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모멘텀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가격대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조절을 좀 하시고 지금 현재 2,480원까지 윗고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비중 조절 이후에 2,740원 오늘 고점까지 한 번 더 목표가를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에 이 종목을 주셨는데 진짜 차트 보시면 딱 그때부터 상승을 합니다. 가파르게 올라서요. 이제는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들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욕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AS 종목은 금강공업인데요. 위원님 어제 장 마치고 시간외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오늘도 10% 이상의 급등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SY를 미리 먼저 추천을 드렸고 SY가 먼저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알려지지 않은 이런 모듈러 주택주로 바닷건에 있는 후발주자로 금강공업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SY를 역전시키고 대장주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장중에 어제 시간에도 상한가를 갖고 장중에도 23%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윗고리가 좀 달리면서 차익실험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역시나 비중 조절을 조금 하시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상승 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오늘 갭 상승이 한번 나오게 되면서 오늘 장중이 23%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갭자리가 발생을 하고 윗고리가 좀 발생을 한 시점에서는 비중 조절은 좀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윗고리가 나오고 지금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 비중 조절을 좀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7200원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다시금 한번 오늘 고층까지 가져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금 대장으로 올라섰다고 말씀 주셨고요. 금강공업 들고 계시다면 기분 좋게 좀 비중 조절해 가시면서 끌고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방금 말씀 주셨던 SY를 챙겨와 봤거든요. 이 종목도 5월 19일에 받아서 지금 한 달여 만에 77%가량의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금강공업한테 대장을 내줬다고 한 만큼 이 종목 대응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지금 이미 추천드리고 한 70%가량 상승이 나온 자리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듈주택 관련 주고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 기준가를 설정을 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손으로 그어놓은 자리입니다. 4800원, 고점에서 만든 박스건 이 하단라인, 이 기준만 잘 잡으시고 이 가격을 이탈한다면 전략, 익절을 하시는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4800원을 지지를 한다면 다시금 한 번 5500원 부근까지는 상승이 나올 때 그때 또 익절을 하시는 이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4800원 지지되면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4800원 가격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JNK이터고요. 어제 위원님 AS 주셨잖아요. 21선이 이탈 안 되면 급등 한 번 나올 거다. 오늘 적중했습니다. 또다시 장대양복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일까요? 네, 우선 JNK이터 같은 경우는 어제 AS를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눌림이 나왔지만 21선은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7월부터 네움시티 전시회에 관련한 네움시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조금씩 나올 수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그리고 중동쪽 수소충전소 이 관련한 모멘텀을 가져가는 회사가 JNK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부각이 되지 않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오늘 자리를 좀 따라잡는 것보다 일단 보유자 영역에서 들고 가시고 한 번 눌림이 나올 때 공략하시는 이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는데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금 리바운딩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7%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단계적인 추세를 살려놓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7500원 부분까지 한 번 홀딩해서 가져가볼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자리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7500원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종목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시장이 워낙 답답하다 보니까 급등주 목마른데요. 애플페이 관련해서 종목 주실 건가 보네요. 우체국에서도 이제 애플페이 쓸 수 있다라는 기사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간편결제 확산의 계기가 될 거다라는 분석 나와주고 있는데요. 애플페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우선 지금 금일도 시장의 부진 속에서 종목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또한 이 종목장세 속에서 오늘 좀 돋보이는 이런 섹터가 애플페이 관련주입니다.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가 오늘 애플페이 관련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상승을 좀 강하게 만들고 있는 섹터가 애플페이이기 때문에 오늘 애플페이 관련주의 소문 이 소문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지금 금일 KG모빌리언스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공식하면서 지금 상한가를 간 이런 부분과 그리고 또한 공공기관에서도 애플페이 관련한 지금 결제 서비스를 확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낙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KG모빌리언스를 못 잡았다라면 후발주자를 오늘 종목으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목명은 KG이니시스라는 종목입니다. KG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올해 3월부터 애플스토어 전매장에 애플페이 결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좀 도입을 했고 또한 애플페이 공식 파트너사로 근거리 무선통신, 단말구축도 KG이니시스가 주도를 한 만큼 지금 애플페이 관련한 모멘텀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의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바닥에서 대량거래가 터진 상황입니다. 오늘 현재 14,000원 부분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윗고리를 닿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12,77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기 추천 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13,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급등이 이미 나온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KG이니시스 지금 눌림목에 들어가 보자 말씀 주셨고요. 오늘의 고점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 가격은 13,800원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위원님의 관심 섹터 오늘도 건설입니다. 네옴 시티 역시나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포커스를 맞추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맞고 추가적으로 장마 관련해서도 포커스를 좀 맞춰봤습니다. 우선 지금 건설 섹터도 지금 금일 지수조정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건설 관련주를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건설주 중에서도 오늘은 토목공사와 그리고 상하수도공사를 좀 주업으로 하고 있는 이런 건설주가 이런 장마철 수혜를 추가적으로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오늘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 우원개발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원개발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기업으로 지하터널공사와 그리고 지방관련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회사로서 지금 상하수도 사업 분야에서는 지금 여름철 장마와 그리고 침수에 따른 이런 부분들에 따른 모멘텀을 받아가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좀 추천을 드린다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의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현재 유전목도 상당히 바닷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마철 또 수혜를 가져갈 수가 있고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네옴시티 이런 쪽에는 건설주들은 언제든지 좀 엮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닷건에 있는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3,81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길 추천드리고 1차적 목표가는 4,300원 손절가는 3,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원개발입니다. 목표가 4,300원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4,300원 손절가는 3,500원 흐름 놓고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경이로운 소문 M10W 이형빈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